자, 생선 자, 배터리가 별로 안 남았습니다 빨리 잡아야 돼 5%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캐스팅으로 충분히 쉬고 배를 숙여서 원줄이 바람에 안 날리게 거기는 지금 생산이 모여 있어요 캐스팅만 하고 좀만 기다리면 바로 입길이거든요 캐스팅만 하고 이제는 또 상황이 또 몇 마리 나오더만 또 잠잠해졌네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자 입질 현재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시발 걸었습니다 5 아 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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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다진 찍자 5 5 나와라 나와라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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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